강사님을 소원합니다. 이라슨 사목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면 또 한 달이라는 세월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선수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사님께서 마치고 다른 데로 가시기도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원고를 너무 많이 준비해오니까 또 시간이 짧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감과 정기와 찬양과 경배를 세세히 무음토록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이 성의를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핏값으로 산 제사를 드리오니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핏값을 지분하고 아버지 사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영감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싸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말씀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찍고 올라오면 성경 읽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보는 분들은 성경 공독하는 것을 못 들으니까 성경은 안 읽으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제가 한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고회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문 안으로 담배의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감사함으로 믿으시면 함께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천만금 억만금 만만금을 주고도 천국표는 매진되어서 예수피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의 깊이는 목사님께 받으시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생에 받은 것이 많이 있으니 나누는 것이 좋겠다. 또 한 번 쓰러지고 일어나서 눈을 반짝 뜨면서 내가 아 주님이 주신 것은 전에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이 반짝 들어가지고 그때 결심을 냈잖아요. 다시 목사님이 시키면 안 한다 소유는 안 하고 해야 되겠다. 지금도 배달하고 나니까 조금 실력은 딸리지만 성령은 안 딸려요. 그래서 실력은 딸려서 일을 어떡하나 하다가도 안 하면 또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트라우마가 약간은 있습니다. 너를 살려준 목적이 내 영광 나타내라고 살려줬는데 너는 너무 부끄럽다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간증한 것을 사실은 이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바울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바울이 3층층에 가서 보았던 것들을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해서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도 약간 변개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좀 부끄러워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좀 부끄러워져라 이렇게 하셔요. 왜 자꾸 너 안 부끄러워지려고 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끊고 알았어요. 아버지 내려갈게요. 비참한 원래부터 비참한 종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사실대로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사실은 비참한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수바성 우물가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배경이 오늘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굉장히 부유하고 좋고 평양은 뭐 이북에서 인기가 있는 곳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든지 어디든지 도시가 인기가 있는 곳이지만 인기 없는 곳도 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곳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마리아라고 보면 돼요. 사마리아는 좀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천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가려니까 이 사마리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쳐가면 빨리 갈 것이고 이 동네를 거치지 않으려면 멀리 돌아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평민이라면 아이고 꼴보기 싫어 사마리아인들 꼴보기 싫어 천한 것들 이러면서 춤이나 택택 받고 돌아가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다 기티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분인데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회가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공생회 동안 기록한 것이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 여기에 3년 동안의 업적이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니까 늘 피곤하신 거예요. 늘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도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피곤도 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가니까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어릴 때 시골 동네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에 저도 아주 어릴 때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렀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끈을 매달아가지고 우물에 다 늘어뜨려가지고 물을 길러 올렸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에도 물을 길러 올리는 우물이 여기가 성경에 설명된 걸로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깊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 조상이 야곱이라고 했거든요. 족보가 있는 여자인데 어떻게 하다보니 세상 살다보니까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하는 비천한 그런 여인으로 몰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물을 기를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우물에 물을 길러야만이 누군가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목도 마르고 피곤하시지만 물 기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때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가성 우물가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오셨기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겠니?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여사야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겠니? 이 더운 길을 오다 보니 목이 마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대화에 보면 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어? 당신은 참 이상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잘 상정도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나는 사마리아 여잔데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어찌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내가 정말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도리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어? 내가 두레박도 가지고 있고 이 우물은 너무 깊어서 내가 이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이 남자분이 자기가 도리어 누군지 알면은 물을 달라고 한다니 여기 두레박도 없고 어디서 물을 길러 올린다는 것이지? 이렇게 반문을 하며 여쭈었죠. 그러면서 여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가 말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한 우물이고 깊이도 너무 깊고 여기서는 두레박이 없이는 물도 기를 수가 없는데 도대체 당신이 당신한테 물을 구하라고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고 하니 누구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자가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있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온다면 몰라도 그분이 만약에 온다면 물을 기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수를 주실지 몰라도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니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행심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까무르치는 거예요. 몰라뱉습니다. 바로 부복이에요. 이 여자가 바로 부복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26절에 보니까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려주셨으니라. 이렇게 하고 내가 그러라 이렇게 했더니 이 여자가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러세요. 여자는 이미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와봐라 지금 왜냐하면 지금 학증을 못했잖아요. 대화에서는 학증을 못했으니까 와봐라 같이 확인해서 당신들도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부모하게 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봉도감 말씀 앞에 나와요.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여자가 말귀를 처음에는 못 알아보봤잖아요. 생수를 달라고 하나도 모르니까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막 하고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힌트를 줘도 못 알아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다 급소를 찌르는 말을 했어요. 급소를 찌르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느라 네 남편을 불러 오느라 너에게 말해서는 지금 좀 안 통한다는 거죠. 남편이 여자의 머리잖아요. 구양에는 남편이 여자의 머리예요. 요즘 우리가 대한민국도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여자가 사실은 남자의 머리에 올라간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저도 여자지만 여자인 저는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조금 위반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자애들은 조금 우리 스스로 알아서 남편을 공경하고 성경처럼 만들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느라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바로 부복 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복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에게 메시아라는 동네에 가서 전하게 되고 이런 요한복음 사상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동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동안 제가 요한복음 전체와 마태복음 전체를 영상으로 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꼭 필수적으로 많이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물론 다 읽어야 돼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사다행전도 읽고 바울서신데 읽어야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받기에 가장 좋은 성령이 역사하는 이 복음서가 곡관복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 때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애라는 이 줄거리의 책을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예수님의 생애.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성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업적을 알게 되면서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일찍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특히나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하여튼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가 돼가지고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 하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드렸었죠.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말을 불복했는데요. 남편이 다 다섯 명이나 된다고 했죠. 다섯 명 아 많기도 하죠. 사실 한 명도 성기고 삼기가 힘들어요. 한 명도 성기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평생 살다가 사느니 못 사느니 갈라 서느니 이역 도장 찍느니 잘해라 못해라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다섯 명을 힘들어요. 다섯 명이 힘든데 예수님이 급선을 딱 찌르니까 부복했는데 사실은 우리 남편이 한 명뿐이라고 하면 아이고 난 남편 한 명도 없고 한 명도 한 명뿐인데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남편은요 돈도 남편이에요 명예도 남편이에요 자식에 대한 내 착도 남편이에요 나가서 친구들 가면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내가 좋아하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남편이에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많다 네 마음이 둘 곳이 그렇게 급소를 찔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내가 수가성여인 사마리아 여인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6장 1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인은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또 급소를 찌르셨어요 아마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기도할 때 급소를 찌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다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찌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 고백이 있죠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새동산 성도들은 더 넘치는 신앙에 깊이가 있으셔서 베드로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말하다보다 더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살아서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아멘 예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 고백도 해야 되고 또 살면서 아들 아들에게도 사랑 고백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자주자주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우리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흡족하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쁨의 하답을 하시는 거예요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너무 복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대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믿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많이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왜 왜 이럴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 문 안에 들여다 보내주는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요 또 한 사람이 했어요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달라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그가 누굴까요 나사로의 동생이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예수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어요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너무 바쁘시니까 살려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요청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급히 오시지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치러서 유대인은 나흘만에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3일 만에 보통 치르는데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제 장사를 치러서 돌문에 갖다 넣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에게 이제 기가를 넣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못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아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왔어요 왔더니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이가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영원히 죽지 아니아니야 이러니까 마르다가 아니요 예수님 저는 그거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오라버이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있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있는데요 11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27절에 27절에는 고백하는 것이고요 제가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했더니 마르다가 이를 이를 이렇게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너무 귀한 고백을 했어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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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문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해서 살려주셨어요 아멘 짧게 오늘 제가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소개해드렸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서 우리가 예수 글쓰도는 메시아시고 예수 글쓰도는 기록부음을 받은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돼요 왕건을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의 왕건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시생을 했어요 정치인들이 진짜 정치를 할란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왕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또 3년 동안 다니면서 너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으니까 정치인들이 벌벌 떨면서 내 왕자리를 뺏리란가 해가지고 굉장히 견제를 했었어요 공감복음을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신앙적인 고백을 평생 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저도 이 고백을 하고 살기를 원하고 하고 살기 위해서 해계의 열매를 해계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계의 열매를 항상 우리가 맺어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그리스로라고 메시아라고 영원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어서 했던 그 관점을 짧게 한 5분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제가 노래방을 갔다와서 하나님께 해계했더니 실제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어떻게 듣기에는 9시간 동안 기도를 어떻게 했지 9시간 기도 못해요 힘들어요 인간님으로 저도 제가 임의적으로 9시간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교회에 왔으면 못했어요 저는 제 임의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한 10분 정도예요 근데 뭘 기도했느냐 가 중요하죠 뭘 뒤집어지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노래방 한번 갔다왔다고 그렇게 재주었다고 와서 해결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워낙에 좀 승진하기도 하고 그때 2004년도니까요 2004년도니까 제가 젊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모가 돼가지고 이게 어려움이어도 이겨야 되는데 뭘 친구를 따라서 힘들어하니까 친구가 노래방을 데리고 갔잖아요 힘들어하니까 다 잊어버려 한번 가서 내가 할게 이렇게 따라가본 거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 와도 마음이 하나도 쉬웠지가 않았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더 제 의식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8시 반인데 교회로 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고 제가 평소에 천식이 있는 줄 잘 몰랐잖아요 제 인체에 그래서 평생을 새벽 기도 새벽 바람을 세우고 오면 더 하고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잤는 그 인생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 와서 자는 것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고백한 것이 그겁니다 와서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렸다고 친구를 따라 노래방을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때 그때 나는 나는 그 예는 잘 몰라요 그 다음 또는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놀러가서 용서해 주세요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필름을 스크린을 보여주기 전에 음성이 먼저 들렸죠 스크린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다선아 네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 많은 누군가 부러우더라고 했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참 부러웠어요 마음으로 근데 주님 그거 내가 사랑하는 걸로 주님을 아줬나 봐요 난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모르죠? 우리 어떻게 살다 보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 몰라요 자기도 나는 그게 아닌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이 그 그 소리는요 세상 아무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우려와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들리든 말든 하면서도 그거는 너무나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다선아 내가 네가 그 사람을 사랑 안 하냐 뭘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기는 사랑 안 하죠 그러니까 네가 대답을 안 했죠 대답을 안 해요 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한 번만 하고 말겠지 싶어서 말고 울기만 우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나도 한심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는 거 한심하니까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그 울는 거 보고 주님도 그치시면 되겠는데 내 마음하고 주님 마음하고 다르니 그래도 사생화가 아니니까 간섭하셨겠죠 사생화 하면 버려두셨겠죠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다선아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너무 온화하며 써도 울음차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랬죠 두 번째 대답을 내가 대답을 안 하면 거기서 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럴 때요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주님은 대답을 원해요 여러분들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물으실 때 아닙니다 막 이랬어요 얼마나 큰 소리를 했겠어요 제가 세 번째 줄에 앉았어요 세 번째 칼에 앉아가지고 아니에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이거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주님도 사랑해요 주님도 사랑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으면 주님 두 번 까라도 끝날 줄 알았는데 완벽하세요 삼세판에요 세 번이 완성 완성 숫자에요 또 물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저 오전에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다선아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냐 아니에요 주님 아니라고 주님 정말 사랑해요 잘못했어요 주님이 사명 주셨는데 제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전 10년만 살면 잘될 줄 알았는데요 갈수록 태삭이고 교회도 박살나고 교인들도 가고 교회 건축주를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나를 목을 졸우듯이 입고 밤낮 주야로 전화는 때리렁거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우울증에 시달렸거든요 그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막 하니까 그때 세 번째 하고 나니까요 오나 한 평안을 주시대요 오나 하셨나봐요 알았다 하셨나봐요 오나 한 성령을 주면서 그때 연결이 됐잖아요 접선이 정기적이 접선이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럼 나는 이렇게 깊이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말씀하실 때 나도 물어봐야지 궁금한 거 맞죠 그때 내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힘들 때 그때 내가 물었어요 조목조목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미 이렇게 연결되고 나는 너무 하나님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노래를 따라갔잖아요 근데 주님 지금 세 판을 불러서 이렇게 됐는데 연결됐어요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지금 지금 내가 처음 이 현실이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려워졌는지 이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게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첫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알고 찾아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알면 찾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면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원인을 알려주세요 원인을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요 저 팔자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도 내가 예수와 안 믿을 때 우리 부모들이 유교신자니까 팔자가 팔자가 안 좋대 시집을 두 번 간래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요 발가락이 못생겼다 뭐 이러고 시집을 두 번 간래 하여튼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절의 중들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들을만한 게 있으니까 키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주 팔자대로 산다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었는데 그래도 악한 영국의 그 고리에서 내가 못 외워놨다면 팔자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고 세 번째는 뭐를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있는데 맞죠 삼성의 뭐 회장도 자기 역할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크지만 넓게 보면 이 세상 인생이 연극 배우잖아요 끝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그러면 나 좋은 각본을 나한테 맡겨주세요 나 지금 보세요 하나님 나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연을 나한테 맡겨주세요 행복한 행복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아멘 행복한 연기를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조그부의 영화 스크린 많은 스크린이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와서 지난번처럼 바람이 바람이 강풍이 부니까 내가 아무리 안 흔들리려고 해도 내가 안 흔들리려고 용 썼어요 그냥 뒤척 넘어진 건 아니었어요 막 안 흔들리려고 하는데 너무 강풍이 인겨요 지난번에 태풍 끌어서 포함에도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그랬잖아요 강풍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 나무가 워낙이 감사한 거는 제 나무가 아름드리 맘큼큼 동백나무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작은 나무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쨌건 그래서 주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목사님이 오늘 12시 반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보여주신 것은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화분을 3개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화분 3개 맘큼 큰 아름들이 동백나무 분재 제가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읍빛 체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재니까 아니 화분에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재는요 화분에 심어야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들고 이 화분이 맞는지 이 화분이 맞는지 주님이 예술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예술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두려웠어요 내가 저 화분에 심겨야 되나 저 화분의 존재는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미래 것이 다 왔다 지금까지 다 이뤄졌어요 그리고요 그 보여준 사람들을 그 하는 것도 누군가는 사람들 만나면요 주님이 다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그다 이 사람이 그다 내가 그 본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딱 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벌벌 떨어요 감히 어떤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나를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렇게 하시면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희귀한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 때 엄청난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견뎠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는 간증도 우리가 들었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때도 조금만 있으면 이게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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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왔구나 어디까지 왔구나 그걸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이 한상 얘기를 내가 두 사람에게 했어요 내가 이런 한상을 보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안 나갔으면 친구를 만날 일이 없죠 딱 딱 제가 3분 정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친구가 참 부러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친구가 없잖아요 제 환경이 왜 없느냐 정상적인 모든 학교 코스를 안 밟았으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그리고 또 상으로 오니까 친구가 다 사라져버렸어 너무나 우리 예수님이 친구고 성도가 친구고 다 맞지만 너무 친구들하고 조작거리는 사람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도 친구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어느 날 친구들을 몇 명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훌쩍 갖다 던져놓지 않으시고 미리 다 보여주셨잖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다 지금은 다 지나왔죠 저도요 이제 그 애터미 하고 유니시티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 유익하게 성도를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리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유니시티를 해서 갑자기 유니시티 얘기를 우리 현집사님을 만나서 유니시티를 하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와서 감사했어요 사람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이게 사람의 인연이에요 근데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만날 사람은 주님이 다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넌 몇 년도에 누구를 만나라 몇 년도에 누구를 만나라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르죠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만나야 사람을 만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의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남아있는 인생 동안 축복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한편 낭송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 시는요 신앙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만난 인연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 안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시를 한편 지었어요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보니 피보다 지난 인연도 만나게 되더라 이다선 봄여름 가을겨울 신비로운 사계의 은총 속에서 산다는 것이 그래도 기쁨보다 슬픔이 조금 작았다고 느껴지는 까닭은 향기로운 꽃잎보다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까닭입니다 아름다운 인생길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날 간혹 한치 앞 보이지 않는 안개 자욱한 어둠 속 터널을 지날 때 한가닥 희망처럼 고운 손 내밀어 주시던 그대 십자가 빛나는 사랑 꽃빛 꽃빛 잉년 때로는 밤하늘 빛나는 별무리처럼 가을 바람 속 오색 단풍잎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로 삶의 고통 속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던 아름다운 그대 소돈빛 사랑 당신은 정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피보다 진한 인년의 꽃 사랑의 손길 뒤돌아보니 이 향기로운 가을 속 단풍빛보다 더 고운 빛깔 아름다운 그대들은 정년 피보다 진한 인년의 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년의 꽃입니다 성공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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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